프리야구 시즌 초반 삼성 라이온즈가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투타 위용을 뽐내며 단독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부상과 체력관리만 잘한다면 올 시즌 가을 야구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현우 기자입니다. 삼성의 신데렐라, 김민수가 위닝 시리즈를 결정짓는 투라나치를 쏘아올립니다. 리그 타율 2위, 강민호의 공백을 지운 호쾌한 한방. 이처럼 중심 타선이 침묵하면 하위 타선에서 터지면서 삼성 타선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팀 OPS는 2위, 홈런 3위, 도루 2위 등 치고 달리는 야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타자 피렐라가 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 이상입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란 말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과 퀄리티 스타트, 탈삼진 등 주요 투수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태윤과 뷰캐넌의 호투는 멈추지 않고 있고, 좌완 에이스 최채응도 복귀전을 치르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다 끝판왕 오승환과 평균 자책점 0을 기록 중인 미스터제로 우규민의 등판은 삼성의 승리 공식이 됐습니다. 원태윤과 양창섭 등 영건들의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승선과 올 시즌이 끝나면 강민호와 박혜민이 FA 자격을 얻는 등 동기 부여도 확실한 만큼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은 오늘 소원전에서 승리하면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20승에 선착하게 되는데, 최근 20년 동안 20승 선착팀의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은 95%에 달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